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안 볼 수 없겠죠? 추석특집 웃긴 걸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2023년 추석 실시간 싱붕이 개 좋댔다 와... 야무지게 좋던데 산책겸 나왔는데 급동말에서 나왔다 아니 뭐야 이거 추석 때 무슨 추석 일어놓고 나가가지고 똥 싸다가 휴지 없는 거 김치 어픈 거 밖에 없어 싱붕이 실시간 좋댔다 앞에 있는 차 밖에 빠져서 15분째 기다리는 중 와... 11시가?! 와... 이모 좀 왔는데 사촌 여동생 코스프레 중에서...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라 김제민 만 3세 차례상에 젤리 올림 와 이런 놈 귀엽네 아 ㅅ... 말 X됐다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까먹고 있었다 알람 맞춰 놓은 거 보고 이제 알았네 어떡하지? 와이프 지금 애 데리고 나가서 집에 없는데 지금 일어나서 알람 보고 내 정지 왔다 추석 연휴라 선물 같은 거 살 데는 없고 큰일이네 와... 재단이 애들 같이 올라가면 될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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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막 길 따라 보고 맨몸에 리본 장식해서 침대에 놓자 ㅋㅋ ㅋㅋ 칭씨가 할머니 침해 예방으로 가져온 퍼즐 맞추기 나한테 와서 나도 맞춰볼래 하더니 할머니 20분 걸렸다고 해서 바로 했거든 정확히 하던 지능인지 할머니보다 맞추는데 왜 걸리? 동생은 10분만에 맞추더라 칭씨가 지금 집안인데 아무도 없다 추석에 5시간 버스 타고 왔는데 아무도 없다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너 안간다면서 뭐... 하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나 빼고 가족 제주도 여행 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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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동생한테도 제주도 갈거냐고 나한테 전화하라 했다는데 인연이 X발 까먹고 전화 안하다가 나 안간다고 물었었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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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붕이 정치 싸움 실시간 구경 중 큰아버지 민주당 지지 나머지 국민의힘 지지 3대1 로드 드라마는 중 ㅋㅋ 진짜 리얼 팝콘이네 친척한데 야리돌림 당하는 씹덕팬붕이 와... 사촌동생이 내 방 구경 중인데 이거 보고 존나 비웃는다 견붕이... 검붕이? 본과 유물 발굴 중 ㅋㅋ 국내 업체 아카데미 과학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검단 프라모델 찾음 89주년에 생산된 물건들이야 이거? 아니 진짜 유물이네 신규의 방 걸 성묘 갔다가 포켓몬 발견 ㅋㅋ 아니 이상해씨네 할머니가 니들 신경쓰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인데 왜 안 오냐 전화라도 받지 너희들이 한 만큼 보상이 가는 거다 내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그 늦으시오? 왜 안 오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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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득 ㅋㅋ 나도 내 동생 인증 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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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사촌동생들 베개싸움 중 야 뭐 이 닌텐도 개작살났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박살할 수가 있냐 게임져서 닌텐도 내려 샀다고 함 그러고선 어른들인데로 팀 와 장난을 가지고 뭘 그러냐 와 젤 열받아 와 아니 동생이 아니라 사촌 누나였는데 실시간 기왕길 야몽이 왜 듣기 도대체 뭐냐 복도에서 축구공으로 파이어 터네이더 시전 할아버지가 사촌동생 여장옷 발견하고 원진만 뒤집어짐 와 와 프로팅 폭발 사촌동생 왔다 와 진짜 다 부러졌어 나도 전에 술 먹고 저기 그레이몬 뿔 부숴먹었다가 저기 용이형한테 부쳐달라 했네 여친이냐고 이니시 걸어서 없다 했는데 얼마나 여친 없으면 캐릭터가 그레신 베일을 샀냐라고 말해버려서 지금 신척들 다 나 이상하게 본다 엄마 그걸 왜 말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자면 오프 딱지에는 야노망이라는 존나 단단한 프로텍터가 있다 사람이 이마에 세게 던지면 두개구리 하얗게 보일 정도로 존나 단단하고 날까람 아 아 사각이 꽃인거구나 얘가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노는데 내 카드 프로텍터 보자마자 포켓몬 카드랑 사이즈 맞춰보느니 달라고 찡찡대기 착함 이모 오느니 비밀 좀 달라고 하더라고 이거 위험해서 안된다고 애들 손 다친다 했는데 뭔 비닐이 위험하겠냐 하길래 기다려 보라 하고 옆에 있듯 사과에 냅다 꽂아버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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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야 잘만들었다 락앤롤 성편 어떻게 만들었냐? 중둑 우리집 대화주제 보람튜브 하하하하하하하하 짜장라면 먹는데 35번다고 모두가 충격 세상이 말세다 한탄 입결 작은 이모 딸을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봄 이민주 10세 유튜버 되겠다 발언 그게 뭔데 라이브 영상 찍는 거여 어린 놈의 지지배가 뭐? 문 세게 열고 다음 피로 나감 하하하하하하하하 피연성 35세 김지알에게 차타는 법 알려줘 하하하하 이씨 한가 맛없다고 시판 과절님 쿠쿠다스 하하하하 그러니까 쿠쿠다스 안 부서지게 깔은 정상이면 인정하여야겠다 하하하하하하 한정 맛없다고 스테이크로 대체 레전드네 와 샤인머스켓 봐 와 지린다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냐? 야 이건 너무하다 응 후옹 후엔 21세 데려왔는데 박석도씨는 큰 엄마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작은 애여서 형님 해야지 이래서 우리 엄마 나이 50먹고 21살한테 형님하는 중 응 후옹 후엔 21세씨는 언울한 한국어로 동시여 이러는 중 응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재학생 싸우지 말라시죠 하하하하 초코야 서은정 22세 대구대 공 못한 나랑 학교 똑같네 대구대 약대 지랄의 족밥이시죠 지금 분위기 싸해지는 중 야 진짜 약대인데 박선영 38세 이민영 45세가 극적화해 김민재 15세군이 사촌지간 김선재 20세 제수정치 삼용웅에 합격꾼에게 내뱉은 그래봐야 지방대 8원으로 시작돼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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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박신희는 김선재 군이 이전 입시에서 이미 연세대학교 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은 점 준비 뭐 알겠어 와 이게 진짜 와우 쉣 김민호 15세 가축들 앞에서 내 꿈은 AV 배우라고 밝혀 사촌 형들 웃음 터트려 외삼촌 노호원 51세 업소 운영 남자답다며 호탕하게 웃으며 김민호에게 10만원 더 줍시 으유 이렇게나 싸워두고 있는지 몰랐다구 하핳 표정파시 하핳 하핳 세배도중 절 두번 시전 하핳 재수해서 전문대 갔다 선언 약 5분전 사촌 김민수 20 20 의대부터 따바란 대략 난감 이지랄 하핳 하핳 주지수가 리얼 실전무술이지 사촌동생 참교육해서 티 안남 제사양술로 사케 구매에 논란 해방전에 돌아가셨으니 사양 상관없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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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8세 증조할아버지 99세께 100세까지 사세요 삼순대학교 도대체 어디있는 대학교냐 저 삼순데요 자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낀 글을 봤습니다 재밌었네요 전부 Pacin 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